KB 마이딜링룸 프로 시장을 보며 시장가와 지정가로 주문하고 기업 고객은 현물안과 선물안 거래까지 편하게 거래 내역과 결제 대상 조회는 물론이죠 차트는 종류별로 추세선과 지표들도 편하게 넣고 실시간 세계 외환시황과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서까지 여러 종류의 통화를 한눈에 보면서 간단히 주문할 수도 있죠 차트뿐 아니라 전광판과 테이블 화면도 제공되니까요 아, 다른 업무를 보셔야 한다고요? 미니 거래창을 통해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외환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외화 거래 전문 플랫폼 이제 당신이 계신 곳이 외환 딜링 룸입니다 KB 마이딜링룸 프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